냉동고 속의 비밀 부산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2년 터울로 출산했던 자신의 아이의 시신을 동거남의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엽기적인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의 아픈 부분이고 골마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신이 낳은 친아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김씨 지난해 1월과 3년 전에 어린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 있었냐? 바로 집안에 있는 냉장고 속에 이 두 아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더 엽기적인 것이고 또 아리송한 부분은 함께 했던 동거남은 사회부터 동거를 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씨는 아이 출산, 임신 사실도 난 몰랐다 샤워를 하고 있는 중에 아이를 출산했고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던 것이다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어떤 엽기적인 사건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거남이 살고 있는 집에 또 78세 동거남의 어머니 노모도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상황에서 이 동거남의 여동생이 냉장고를 보다가 지금 시신을 발견했고요 시신 한 분은 김씨 피의자의 자백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두 시신이 들어갔는 것도 그렇지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는 자체가 사실상 충격적이고 실제로 냉장고는 일반 가정도 그렇지만 주부만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 게 아닌가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일단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여인 김씨가 본인이 아이를 낳고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본인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을 하다가 이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본인의 냉장고에 있던 시신을 그대로 들고서 이 남자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의 동거남의 여동생이 오빠 집에 놀러와서 밥을 해먹으려고 냉장고를 턱 열었다가 이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건데 글쎄요 일단은 동거남은 난 진짜 몰랐어 내가 뭐 냉장고 안에 있는지 뭘 넣어놔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일단 이 동거남과의 관계들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모 씨라는 여성이 원래 나이가 34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 그 본인이 임신하고 출산했던 그런 과정들이 샤워를 하다가 아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아기를 한 번 낳은 것도 아니고 사실 두 번째 낳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본인이 어떤 아기를 임신하고 가지고 출산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대요 동거남이 그걸 몰랐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게 되면 배도 나온 것도 알 테고 어떤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다른 측면도 작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처대기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비춰봤을 때는 동거남의 해명 자체는 답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어떤 자기가 아기를 낳고 싶지 않고 가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낳아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긴 한데 그런데 지금 나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실수라든지 그냥 무지해서 했다 이러기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설의 마을에서 한 프랑스인도 과거에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유기 그러니까 냉장고 창고 같은데 유기를 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임신 거부증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고 그리고는 임신을 한 사이 기간이 길지 않고 기껏해야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그 전에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던 임신 그리고는 출산을 했을 때의 경험이 잊혀지기 전일 텐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을 또 한 걸 보면 이거는 뭔가 정신적으로 좀 취약함, 심리적인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마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의 문제 또는 심리의 문제로 전문가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영화 6위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절출산 대책에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명의 출산된 아이가 6위가 됐어도 전혀 사회가 알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절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낫지 않는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낫도록 유도하는 데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낫고 나서 기르는 데에도 사회와 국가가 충분히 지원한다 이런 쪽으로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절출산 대책이 마련이 돼 있었다면 저 영화를 유기했던 저 김 씨가 충분한 어떤 양육비를 지원받아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 두 명의 영화를 유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절출산 대책을 낫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혼모라든지 이혼 가정의 육아에 대한 대책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자신이 낳은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으니 THANK YOU 감사합니다.